어르신들, 내가 수밥을 얼마나 예쁘게 그렸는데 잘 보셨어요. 나는 동글동글 동글대형. 무엇이든 잘 참아내주요. 어디 잘 참아내나 한번 볼까? 어느 날 해님이 찾아왔어요. 야, 너 잘 참는다는 소문이 있더라. 어디 이 뜨거운 햇볕을 잘 참아낼 수 있을까? 너무 뜨거워. 이렇게 뜨거울 줄 알지 마. 참아야 되네요. 수박이 돼야 되나? 잘 참아내세요. 두 번째로는 비구름이 찾아왔어요. 햇님을 잘 참아낸다고? 이 비구름은 참지 못할걸. 스웩, 스웩, 스웩. 요고기도 너무 강하다. 그러나 이 빗물을 잘 마시면 아주 멋진 그런 소방이 된거야. 꿀꿍, 꿀꿍. 꿀꿍. 벙괴님이 찾아왔어요. 아니, 이 님도 잘 참아내고. 비구름도 잘 참아내고. 아주 용기가 대단한걸. 그러나 이 벙개는 아, 못 참아낼걸. 에이, 빤짝. 아, 빤짝. 아, 빤짝. 아, 너무 무서워. 아, 이렇게 무서워지 못했어. 아, 그러나 잘 참아낼 때야 무섭지 않아. 봄부터 여름까지 잘 참아낼 동굴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햇님을 많이 많이 닮아서 빨갛게 익었고요. 빗물을 많이 많이 마셔서 물이 가득하고 그런 번개분이 수박이 되었답니다. 박수!